반갑습니다 여러분 수급단기반의 구본영입니다 고수 서비스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수 서비스는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하고 매도 여기는 손절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수익 손절 문자로 수시로 제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국경제TV에서 운영하고 있는 힌트 모의계좌 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이 모의계좌 시스템은 이제 가상 머니를 1억원을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 1억원을 가지고 제가 가상계좌를 운영을 해서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합니다 그 실제로 매매를 하면은 그 매매 내역이 문자로도 전송이 되지만 와우 주문창을 설치를 하시면 와우 주문창 알림 메시지가 팝업창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어 매매 신호를 받으실 수 있어 가지고 혹시 이제 문자가 안되더라도 이 와우 주문창으로 어 알림 창이 뜨는 것을 보고 바로 매매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회원님들과 이제 소통은 제가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채팅방은 제가 아침 뭐 7시 전부터 개설을 해 가지고 밤 24시까지 채팅방을 운영을 하니까 이 채팅방에서 이제 종목 설명 이라든지 또 회원님들 하고 어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이나 또 초보 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식 투자 하시면서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채팅방에서 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방에 아주 매력 포인트 인 이 관심기업 분석 리포트 이거를 매일 아침에 제공을 하거든요 보통 증권사들이 매일매일 기업 리포트를 전 증권사를 다 통틀어서 보면은 한 수십개씩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리포트들을 일반 투자자 분들은 다 보실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고 또 뭐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다녀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수십개 나오는 리포트를 아침 6시 부터 일어나 가지고 다 검색을 해 가지고 어 한번씩 대충 훑어봅니다 훑어봐 가지고 오늘 장에 어떤 종목이 이 좀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지 그 대상 종목을 보통 한 여섯 일곱 종목 제가 어 리포트 선별 하거든요 리포트 선별을 해 가지고 우리 유료 회원님들 게시판에 매 아침 일곱시 반경에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 리포트를 가지고 우리 회원님들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 리포트 에 대한 어 종목으로 당일날 매매도 하시면 됩니다 그 요즘 이제 리포트가 제가 올려드리면 은 성공 확률이 거의 7 80% 가 되거든요 그 오늘도 제가 리포트 올려드린 종목 중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이 있어요 고거 잠시 제가 한번 보여 드리죠 이제 주식창에 주식창 초기 화면에서 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은 주식창 닷컴 이라고 있거든요 주식창 닷컴 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유료방 이제 게시판이 나옵니다 게시판이 나오면 제가 오늘 올려드렸죠 구본영 관심종목 리포트 이렇게 올려드리면 매일 아침 이거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되요 증권사에서 리포트 나온 거거든요 오늘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관련해 가지고 글로비스로 올려드렸는데 아마 글로비스 오늘 주가 상승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공기청정기 만드는 위닉스에 대해서도 제가 올려드렸는데 오늘 수급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간수급 그 다음에 이제 안미쿠젠에 대해서도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머신퍼시픽 이거 건설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죠 지금 왜 이 리포트가 나왔냐면은 4월달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그 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재계라든지 이런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에머신퍼시픽이 금강산에 관광호텔을 세워놨는데 지금 관광이 중지되면서 그거를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이 에머신퍼시픽이 수혜가 될 거라는 그런 리포트였어요 그리고 또 셀바스 헬스케어라고 중소형 종목인데 이 종목도 오늘 리포트 올려드리고 시초카 공략하셔가지고 단타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아 요 종목이네요 또 생소하시지만 캐몬이란 이 중소형 종목을 리포트를 올려드렸어요 이 리포트 올려드린 이유는 신약개발 확대 및 화평법 시행에 최대 수혜주라고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어요 캐몬이 어떤 회사냐면은 비임상 CRO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고요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신약개발을 하면 이제 화평법에 의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임상 CRO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험을 하는 업체가 이 캐몬 이에요 그래서 지금 캐몬은 국내 관련 산업 대부분 이제 GLP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비임상 데이터를 FDA에 인정받은 국내 3대 비임상 CRO 회사입니다 그리고 전방산업 투자 확대 및 캐파 증설에 따라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올려드리고 제가 시초가 매매 해보시라고 올려드렸어요 맨 꼭대기에 보시면은 여기 나와있잖아요 관심종목에 등록하시고 시초가 매매도 해보세요 이런식으로 매일 아침 올려드리거든요 그래갖고 오늘 이제 캐몬의 차트를 한번 볼까요 캐몬이 어느정도 썸파워로 올라갔는지 캐몬의 차트거든요 지금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렇게 갭상승이 나왔어요 전일 1750원인데 갭상승이 2000원부터 시작해 왔고 오늘 상가 갔거든요 상가가면 30% 잖아요 갭상승이 얼마가 나왔냐면 13%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상가가 갔으니까 얼마를 먹었냐면 거의 17%를 먹은거죠 이 17%를 얼마 몇분만에 먹었냐 그 한번 보여줄게요 분봉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시초가거든요 요 상가가 9시 0 9시 12분에 상가가 갔어요 12분만에 상가가 드신거에요 시초가 매매하자마자 이런식으로 제가 리포트를 올려드리면 수익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종목을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업분석 리포트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매매하셔가지고 이제 수익 보실 분들은 우리 구본형 단기 단기반에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식으로 그 서비스가 나가는지 보여드릴께요 지금 요거는 이제 문자 내용이에요 문자가 이제 이런식으로 나가요 아침 8시 45분에 시초가 매수 문자가 나가고요 장중에는 수시로 수급주 포착이 되면 종목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종가 매수 종가 매수는 3시 20분에 나갑니다 이제 직장인들을 위해서 시초가나 종가 매수 하실 분들 보내드리고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힌트 계좌 매매 한다고 그랬잖아요 힌트 계좌로 매매를 하면 이런식으로 와우 주문창 알림창이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매매 연결만 누르시면 회원님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주문창으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하고 수량만 입력하시면 바로 주문 넣으실 수 있어요 이 종목명이 자동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종목명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돈 있는데로 500만원 있으면 500만원 수량 이렇게 주문 넣으시면 요 매매 연결로 5초만에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루종일 채팅방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요건 채팅방에 상담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매매 대역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이렇게 써 드려요 어제 종가주 솔리드 플러스 3.7% 2분의 1 수익하세요 시초가 종목 이녹스 첨단 소재 플러스 5.3% 2분의 1 수익하세요 이런식으로 쭉 이제 분할 매도하고 수익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리딩을 해 드리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유료방 게시판이에요 주식창 초기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이제 주식창 닷컴을 클릭하시면 우리 유료 게시판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매일매일 관심 리포트도 올려 드리고 매매 내역도 올려 드리군요 포트 현황 같은 거 올려 드리면 저 포토하고 회원님들 포트를 비교하셔가지고 혹시 빠진 거 있나 없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단기반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직장인들 위해서 특별 서비스 해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직장인들은 장중에 매매를 못하니까 아침 시초가 또는 종가 3시 30분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려요 그러면 장중에는 매수 안하고 아침 9시에 한번 요거는 9시에 시초가 추천 종가는 3시 20분에 매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요때만 매수하시고 다음 날이나 뭐 일주일 내에 매도신호만 문자로 받고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전업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장중 수급 포착되면 제가 수시로 어 수급종목 나오면 바로 올려 드리군요 그러면 장중 단타 종목은 뭐 사자마자 수익이죠 거의 사마수 한 2%는 쉽게 쉽게 나오니까 단타 하실 분들은 이 장중 단타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단타가 안 되고 시초가 종가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중장기 종목도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 중장기 종목으로 이제 아주 최근에 수익이 났던 종목은 그 펄어비스가 아주 수익이 많이 났어요 게임즈인데 펄어비스 이제 작년 10월달 인가요 어 이때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이때 이제 1차 2차 상승 시작됐을 때 14만원대 추천드려 가지고 최급 가격이 287,000원 나왔거든요 W 나왔습니다 이게 기간이 한 달 2달 2달 3달 4달 4개월 만에 중장기 종목 추천드려 가지고 수익률이 100% 나왔습니다 100% 이런 종목도 제가 추천을 드리니까 중장기 종목 하실 분들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전천후입니다 주식계의 시딩크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중장기 매매 또 직장인들을 위한 시초가 종가 매매 추천 또 전업투자자들을 위한 장중 단타매매 종목 이렇게 3개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국경제TV의 고수 구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고수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고수 서비스 이용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고수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급 단기반의 구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